광주 남구가 치매검사비 지원 조건은 중위소득 120% 이상으로 확대해서 지원합니다. 지난 9일 광주 남구는 올해 하반기부터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를 받은 정밀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 주민에게 최대 26만원까지 치매검사비를 지원합니다. 한편 남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지난 2020년부터 21년까지 2차 진단검사에서 치매의심으로 진단한 환자가 441명이었고 그 가운데 중위소득 120%를 초과한 주민은 233명으로 검사 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주민이 더 많아서 남구는 지원 조건의 소득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.